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네 언제 다시 오시나요? 서리야 엄마가 아는척 안해줘? 엄마 너무 밥도 되네 확인한번 전화주세요 금요일에 일어날 조금 이리와 누나가 아는척 해줄게 네네 누나가 아는척 해줄게 토요일 신신 엄마가 아는척 안해줘 네네 아 귀여워 도망자? 잊어버린까봐 혜리 왜 자라고 있는거야? 몰라 왜 그러고 있어 사랑? 응? 뭔 자세? 다행이네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감사합니다.